사는 게 그냥 개랑 산책하고 동물이 제일 나한테 그냥 제일 행복한 보는 것도 있고 방송도 뭐 개 나오면 보고. 점점 관심이 이렇게 내 가족이랑 바운더를 좁혀지는 것 같아. 낙추하고 내 개. 머리도 넓은 관심이 많이 안 생겨. 이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는데. 물은 약간 반대인 것 같아. 전혀 없었잖아. 늦바람이면 좋아요. 침코드 더 만들기도 싫고. 넌 이제 지금 막 만들고 싶은 거잖아.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없는데 그냥 좋은 사람들은 자꾸 만나. 만나져. 너의 때는 지금인가 보다 그러면. 너가 그렇게 하는 때는. 그리고 전에는 그냥 좋은 사람이어도 잘 안 만났지. 그러니까 낯가려고 했지. 지금이 약간 그런데. 지금 낯가려 나는. 반을 고소. 기사 안에 가서 하고 와야 되나? 카드 줘 내가 하고 올게. 응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